가요가 좋다 시즌 2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즐기는가가 행복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요가 좋다 시즌 2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무대는요 성인 가요계에서 만나기 참 어려운 비주얼의 여성 듀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이분들의 인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볼수록 에너지가 넘치는 투투걸스의 무대에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잘 돼 정말 잘 돼 정말 잘 돼 정말 잘 돼 한도만 안 오른지 정신 못 차렸지 그냥 따라가면 되는 줄 알고 끝이 찾아가려지 끝이 막힌다 모르는 조금씩 변하는 걸 변하는 걸 괜히 눈치워도 연락도 없고 날 멀리 안 나 그래 그래 나를 벗어도 난 사랑을 했다 그래 그래 나는 무슨 말 나는 이 길을 안 나 빡냐 빡냐 처음 맞았네 빡냐 가슴 한 번만에 빡냐 빡냐 처음 맞았네 빡냐 그 남자 처음에 빡냐 빡냐 처음 맞았네 빡냐 빡냐 처음 맞았네 빡냐 빡냐 처음 맞았네 빡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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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동안 안 오른지 정신 못 차렸지 그냥 따라가면 되는 줄 알고 뒤쫓아다녔지 하지만 근데 마음 조금씩 변하는 걸 변하는 걸 괜히 눈치 보고 연락도 없고 날 멀리 간다 그래 그래 넌 알면서도 넌 사랑을 했다 그래 그래 널 알면서도 나는 이 길을 안 한다 빡냐 빡냐 처음 맞았네 빡냐 가슴 한 번만에 빡냐 빡냐 처음 맞았네 그 남자 처음에 빡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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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맞았네 가슴 한 번만에 빡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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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맞았네 그 남자 처음에 빡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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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tions 빡냄 quietly